너무 빌려야? 안녕 리아 오늘 뭐 먹어? 응어? 응어? 그럼 나도 앉아서 먹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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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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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가 에어컨을때 에어컨이 없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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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식당은 안아 식당은 먹어주고 여기 한어잖아 고기 2만더 고기 2만더 단왕도 더 맛있는데? 단왕도 더 맛있는데? 단왕도 더 맛있어 단왕도 더 맛있어 왜? 진한 맛있네 맛있다 맛있어 근데 이 맛은 왜 자연스럽게 말한지? 누가 왜 자연스럽게 말한지 그 자연스럽게 말한지? 응 무슨 자연스럽게 말한지? ㅋㅋㅋㅋㅋㅋㅋㅋ 드디어 어때? 좋아 빨리 기다리지 이거 저번에 홈타운 갔을때 그거 아니야? 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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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아 내가 국물 한번 먹어볼까? 괜찮은데? 진짜 더운데? 이거 먹어봐 뭐야? 뭐야 이거? 땀 땀 약간 비리인데? 여기는 먹어도 되겠는데 여기는 못 먹겠네 아 그럼 먹지마 왜그래 이거 이상하게 생겼어 국물 좋은데? 또 먹어 아냐? 다음에 또 뭐 먹어? 빵짱 빵짱이야 걸어갈 수 있어 또 그래프 타야돼? 그래프 타야돼 오늘 뭐 먹으면 힘이 없어 그 점수는 식 자 다음 먹을걸로 가자 야 1988이야? 와 역사와 전통있는 아이스크림이구만 응 이거가 계란커피 먹었을때 그거 아니야? 안진빨는데 얼마야? 25,000돈 25,000돈 25,000돈? 시원해? 안 시원해 근데 왜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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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너? 야 아이스크림 이거놈은 거 아니냐고 아이스크림 아니 미친놈 진짜 모카오일리 해결 짠거 먹으러 간다고? 알았어 알았어 아 오늘 또 왔지 뭐야 여기 왜? 뭐가 좋다 이렇게 온지 모르겠어 안 힘들어요 여기가 맞아 여기 힘들어 너무 맛있어 먹어볼까? 주문했어? 아 여기 똥통이 많이 먹었어 어잉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음료도 시켜요?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첫번째는 제가 음료를 먹는데 제가 음료를 먹는데 제가 음료를 먹는데 제가 음료를 먹는데 한국인의 음료는 제가 음료를 먹는데 첫번째는 그냥 물 커피숍 아메리카노 티 아이스글랜드 하지만 그냥 많아 뭐가 많아 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인삼차 대추차 그냥 차 아니야? 식혜 수정과 이거는 베트남 사람들이 보르차처럼 많이 먹는거고 이거는 뭐 하노이 전통차라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야 너 눈감고 이거 먹어 그럼 구분할 수 있어? 안녕하지 진짜? 오케이 블라인드 테스트 했는데 아니 그냥 그거 이거 빨리 먹었어 그럼 이거 먹어 좀 비싸 여기 있어 아니 너 첫번째 그리고 두번째 아 진짜? 아 나빠 너 봐봐 니 몰라 블라인드 테스트 해봤는데 이것만 두번 뒀는데 첫번째 이거 두번째 이거 야 너 진짜 너빠 야 맛있다 이렇게 먹는다 물이 보인다 안다 물이 없더라 내가 물이 없기 역시 맛있어 나는 근데 잘 모르겠다 뭐 달달한게 맛있는거지 이런거 맛있어 봤자지 자스 인스턴스도 똑같아 진짜? 그거 너무 맛있어 비포니 뭐냐면 베트남 입산 쌀국수 공직 쌀국수 여기가 원래 치킨 원래 치킨 내가 말했지 맛있어 맛없어 말할 필요가 없어 그래 리액이야 오늘 잠 잘자겠네 쌀국수도 아기서 먹었더라 리아 얼마냐? 우리가 8만동 사만동 사만동 이제 먹고 뭐해? 비앤스픽 갈거야 먹힘으로? 네 그립안해? 네 비행기 bene 대ê 이쁘다 깜짝이야 테라 더보 컴백 지탈은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